4만기 1과 생명의 길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저는 이 성경 중에서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참 받아들여야 될 말인데. 오늘은 불교의 창시자 부처가 오신 날이고 그러므로 오늘은 사람의 사망의 길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시대는요. 진짜 같은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고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짜일수록요. 자기가 메이커라고 하는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진짜는 그냥 전주식당 그러면 돼요. 그런데 저쪽에 정읍의 내장산 입구에 보면 전주식당이 한 8개나 있어요. 원조 전주식당 그냥 전주식당 그 다음에 새 원조식당 전주식당 막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진짜겠습니까. 진짜 전주식당은 어디가 있어요. 전주에 있어요. 전주에 그 원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처럼 이렇게 가짜일수록 자기가 메이커라는 주장이 강한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우리 성경이 말아치고 있죠. 인류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조상 한국의 조상 미국의 조상 계속 인류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단 한 사람 아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담이라 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아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너는 흙이다 해서 아담이라고 흙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네가 다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네가 따먹으면 안 된다. 이걸 따먹는 나라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깜빡 잃어버리고 사단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지를 분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들은요. 선과 악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선과 악을 결론을 내리냐면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에게 잘해주면 선한 사람이고 자기에게 잘못해주면 악한 사람이에요.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요. 나에게 손을 끼치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이사회에서 55장 6제를 보니까 악의는 그 길을 부리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생각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하고 악한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아버님이요. 항상 제가 복음 집회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아버지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우리 아버님이 당대의 의인이라니까요. 전주에서. 그래가지고 그 인공 때. 인공이 뭔 줄 아십니까? 이북이 그 공산주의들이 쳐들어온 걸 인공이라고 그러죠. 인공만. 그 공산주의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 한국에 사는 지주들은 다 죽였어요. 지주. 지주가 뭔 줄 알아요? 땅 가진 임자들. 그 지주들을 다 끌어다가 재파를 받고 그 다음에 대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저희 아버님도 걸려가지고 끌려갔어요. 이렇게 물려가지고. 뒤로 끌려가지고. 끌려가지고 그 공산 빨치산들이 있는 그 사무실로 끌려갔는데 그 동네 빨치산 대장이. 그 이세완 왜 데려왔어? 아 이거 지주 반동 새끼라고 끌어완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아버님이 진짜 많이 맞으셨어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깔아내기 때 그냥 이렇게 거절당일 때인데 필수생이가 되고 계신 거예요. 뒤태생이. 너무 많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맞고 돌아가시지 않고 그 이세완은 내보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다 죽었는데 아버님은 나오셨어요. 왜 나오냐면 그 당시 아버님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선을 많이 베풀었어요. 쌀도 주고 보리도 주고 그 막 굉장히 옛날에 보릿고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베풀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저분은 당대의 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주라고 그걸 죽이려니까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항상 제가 아버님에게 전도할 때 우리 아버님이요. 진짜 구원 받기 힘드셨어요. 왜 구원 받기 힘드셨냐면 뭐라고 하셨냐면 이놈아 너 죄인은 지옥 간다고 하는데 너가 교회 다니는 장로들이 저만이 더 죄 많이 짓더라. 교회 다니는 장로들이 욕심이 더 많고 죄도 더 많이 짓고 나쁜 소리를 더 많이 하더라. 그래서 교회 장로들은 조심해야 돼요. 교회 리더들은. 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 인공 때도 죽어야 되는 거기를 지주 거기서 살아나왔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은 지옥 간다는 말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님하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 누워계실 때도 제가 막 귀에다 대고 아버님 정말 구원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랬어요. 그때 막 젊은 별기로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너 이놈 나 죽는 꼴 볼래? 왜 다른 말은 다 좋은데 너 지옥 간다는 이 소리만 하냐? 그러니까 우리 형수님들은 뭐라 하냐면 작은아버지 왜 우셔서 자꾸 아버지 신기를 불편해가지고 아버지가 속상하게 만드시냐고 나중에 나 죽는 걸 볼래? 아버님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돌아가셔도 괜찮은데 구원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도했어요. 어느 날 단역에 우리 아버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시더니 친구들이 오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네도 예수 믿어 하고 전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을 볼 때 자기가 의롭고 선하다는 결정을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기는 그 길을 불이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왁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더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만 안 맞지 예수만 안 믿지 사람들이 나보고 죄 없어도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법 없어도 나보고 살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뭐라 믿어요? 예수만 안 믿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뭐가 죄 죄라고 그랬어요?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따라서 하세요.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요. 내가 예수만 안 믿지 사람들이 나보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버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죄라고 하는가를 알고 어떤 것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반복합니다만 지옥갈 죄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해놨었나니 지옥갈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대신 왜? 우리 생명을 지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창조자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갈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죄삼을 받지 않냐고 하면 그것이 지옥갈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냐는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네 백성이 두 가지 하나는 생수의 그런 듯이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터진 웅덩이 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선한 길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은 우리 저 누굽니까 콩이 팥지 아래에 몰라요. 아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콩지가 선해요. 팥지가 선해요. 배운 대로 콩지가 선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잔치집에 가는데 팥지 엄마가 팥지만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콩지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 통에다가 물을 가득하게 채우고 이 잔치에 올라오면 와라. 그런데 그 통에 그 물통에 밑에가 구멍이 뚫려서 안 뚫렸어요. 구멍이 뚫렸어요. 구멍이 뚫리니까 물을 퍼다가 거기다 부수면 어떻게 돼요? 또 세고 퍼서 펴면 또 세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루 종일 물만 퍼다가 들면 잔치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 콩지가 이거 멍칭이야. 그렇잖아요. 먼저 그 구멍이 뚫린 데다 물 떠봐야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콩지가 계속 물을 떠다 부수니까 물이 계속 빠지니까 그때 우리가 신화로 신령님이 어떻게 도우셨어? 두꺼비를 가지고 갔어. 도끼비를 끌어다가 두꺼비가 구멍을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등어리로 막았어요. 이걸 보고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막아줬다. 바로 이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대신 막아줬다 이 말이에요. 대속. 그러면 콩주에게 두꺼비는 은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은인이잖아요. 그렇죠? 대신 막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꺼비가 막아주니까 그 물이 다 찼어요? 안 찼어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콩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싫어! 미쳤어. 내가 그거 채우게? 나는 그냥 갈 거야. 이럴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신시대들이 보면 콩주는 이거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쩌든 간에 우리 그 선한 이야기로서 그 콩지가 물을 채우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터진 웅덩이 속에 계속 물을 갖다 퍼무수면 그런 어리석은 행위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터진 웅덩이를 계속 채우는 것은 이것은 미련한 짓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회에서 55장 6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이한 자는 그 생극을 버리고 여왁격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자 인류의 조상인 아담 때부터 죄를 해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의 종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종자가 무슨 종자예요? 죄의 종자야. 더 쉽게 설명하면 죄의 새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오창용 그 딸 낳았어?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 나의 성함 뭔가요? 오가? 오가 하지 말고 내 이가 해라. 이가가 더 좋잖아. 실제로 이 자기가 낳은 딸을 오가로 지었죠. 그럼 왜 오가로 지었습니까? 아버지가 오가니까. 아무리 이가가 좋아도 아버지가 오가면 오가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그 후손들은 죄의 씨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종자가 죄의 종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크고작을 따름이지 이 죄의 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죄의 삭순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죄의 삭순 사망이요. 이 죄 때문에 사람은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뿐이 없는 인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죄의 종자로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4장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루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뜻이 뭐냐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따라서 하세요. 예수 구원자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 그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뿐이 없느냐 하면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시를 받지 않았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중자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피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인도의 왕이에요. 그렇죠? 인도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있어요. 결국은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석가도 뭔씨로 태어났어요? 죄씨로 태어났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아버지가 중국의 왕손이요. 결국은 아버지의 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죄씨로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성경에 이걸 다 찾아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시간과 예수를 뭐라고 말하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결혼하지 않냐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쓸데요는 그런 미신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으로 상상이 됩니까? 믿어집니까? 에이 이건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저도 성경의 말씀을 보다가 불신이 많이 왔어요. 베드루가 바다 위로 걸어갔다. 믿어집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말도 안 믿어지지만 사람이 바다 위로 존벅존벅 걸어갔다.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모세가 지팡이를 쓰니까 홍해 바닥을 갈라졌다.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안 믿어지죠.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게시로까지 읽어보면 세상적인 말로 부왕부왕한 말이 까락쳤습니다. 믿지 못할 말이 안 믿어지는 말이 그런데 저도 그렇게 안 믿었던 성경이 어느 날 창세기 1절이 깨달아졌어요. 다시 한 번 따라서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이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순간 성경 전체가 믿어지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바다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바다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또 아담과 사람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든 바다를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바다로 건너가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다시 따라서 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일 이해가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녀가 사람도 만드신 하나님이 처녀가 애를 낳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너무 쉬운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처녀가 잉타여 아들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 말씀도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타여 아들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좀 풀어가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하가 죄를 졌어요. 마귀의 꼬임으로 손아카를 따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하가 죄를 졌고 부끄러워해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에게 들렸죠. 아담아 너는 어찌 내가 먹지 말라고 하던 그 실과를 따먹었느냐 내가 그토록 너는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왜 그걸 먹었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때도 구원의 길을 거기서 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미혹했잖아요. 그러니까 뱀아 마귀야 너는 어찌 사람을 미혹해서 귀를 짓게 하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뱀 너는 뱀 마귀 뱀 너는 여자의 후손에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독사가 사람을 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뱀 너는 여자의 후손에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뱀이 독사가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발 뒤꿈치로 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처녀가 잉태여 아들라니 그 이름을 예수라. 바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토를 사탄 마귀가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발 뒤꿈치로 물어 죽게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를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톡 깼어?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톡인들이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만 받으면 우리가 죄산받은 게 고마다. 이것뿐만 아닌 거예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토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 사람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졌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에 뱀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그리토인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구원의 소망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불행하게 살더라도 이 땅에서 낙이 없더라도 이 땅에서 별불리 없는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그분의 썩제는 그 나라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토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김제교에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장사 잘 되고 부자 될 것입니다.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 나오면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병이 고치고 저 병 고치는 권세 없어요. 이런 거 안 해요. 실제로 우리 교회 나오면 병 고치고 우리 교회 나오면 축복받으면 부자가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안수받으면 장사가 잘 되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토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고 새들도 그 땅 속에 여우도 굴이 있다. 새들도 거쳐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들끝이 없노라.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토가 이 땅의 곳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자기가 들어갈 땅 한 평이 없었어요. 무덤 한 평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제자인 아리마데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해놓은 무덤 속에 예수님을 갖다가 묻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땅도 없었어요. 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예수 믿는 건 부자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그날의 소망을 하여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토 그분만이 그가 여자의 후손이고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이 부처님이 오신 날은 제가 결국 불교를 판단하거나 비방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부처가 오신 날이고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요즘에는 저기 등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 등이 등에도 어린이로 오신 부처님하고 어린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그 뭐냐 그 뭐 옛날에는 뭐여 예수님을 어린이로 이렇게 태어날 때 그걸 그려놨잖아요. 불교도 어린아이를 그려놨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좀 건전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모양이죠. 그러나 인류들은 전부 다 죄의 종자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제가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전도할 때마다 이걸 한 번씩 보여주는데 여기 나오는 이 이분이 누구예요? 불교계 조계종의 종경인 성철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25년 30년 전에 죽었어요. 이분은 불교계 조계종의 종경입니다. 불교도 교파가 많습니다. 불교도 조계동 탄태종 태계종 태고동 굉장히 많아요. 교파가 불교는 하나인 거 아닙니다. 불교도 수십 개 종파가 있어요. 왜 기독교는 교파가 많대요? 불교도 교파가 많고 다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불교계 중에서 한국에는 장로교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많이 퍼진 것처럼 한국에는 조계종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조계종이 한국에는 제일 큰 종정이 됐어요. 교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계종의 종정인 성철 스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가 종정이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자기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악하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어떻게 보면 욕심을 갖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볼까 하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 성철 스님입니다. 바로 이 성철 스님이 유명하게 한 말이 뭐였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것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우리 저기에 다은이가 다은이가 주일학교에서 자 여러분 저를 들으세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렇게 한번 해서봐요. 우리 서진이나 서진이나 저기 하진이가 뭐라고 하겠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뭘 당장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철 스님이 이 말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심요막 기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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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다. 그 말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맞죠? 그런데 그 말은 그렇게 기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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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든 심요막 기묘막 기묘막 그런데 그분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 다음에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사단은 본시 부처단 불교계의 최고 불교계의 조기종의 종종이 부처는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라고요. 이건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파의 최고 어른인 성철 스님이 부처는 사탄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거기서 이 부처를 알아보라고 노력하고 노력해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부처는 사단 마귀도라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안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여기에 이분이 이 신문에 조선일보에 나오는 이 말을 읽어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인과 악마는 부질없는 이름이니 공자와 도적이 손을 맞잡고 태평성대 축복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가 해탈의 경기에 이르려고 열심히 돌아보봤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르려고 노력해봤는데 악마나 공자나 도적이나 그 놈이 다시 말해서 공자왈 맹자왈 하고 그냥 거들먹을 떠는 그 사람이나 도덕질해서 먹고 살라는 도덕놈이나 깊이 파고 들으니까 그 주인이 그 주인이더라 요즘에 여러분같이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같이 없애가지고 끊이갈망할 게 없으면요. 슈퍼맛 가서 빵 한 개 훔쳐 먹으면 절도죄로 감옥에 갑니다. 맞습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슈퍼맛 가서 빵 한 조각 얻어먹고 훔쳐가지고 하면 절도죄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라고는 말 안 해. 거기에 보면 펜째로 그냥 수백억씩 굵어먹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감옥에 가면 조금만 살면 사면으로 나와버려. 여러분 빵 한 조각 머리 보고 사면으로 나왔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1년형을 받았는데 한 달만 살고 사면 받아서 나왔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빵 한 조각 훔쳐 먹고 1년을 사면 다 살고 나와요. 그런데 무기증을 받아도 요즘에는 사면으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해먹으려면 크게 해먹어야 돼. 내가 도둑질이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건 괜히 하는 소리고 실제로 여기에 성철스님 하는 말이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자기가 거듭놀여서 의롭다 괜찮다 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나 DP 들어가 보니까 그 놈이 그 놈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이 그 주인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펜태걸리에서 하는 도둑질이나 빵 훔치보는 도둑놈이나 똑같이 주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공자와 도적이 손을 맞닿고 태평성대 청합니다. 그 다음에 벌써 지나가냐 그 다음에 장음한 법당에는 아멜소리 진동하고 화려한 교회에는 연불소리 요란하니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입니다. 이게 성철스님 하는 말이에요. 자 부처는 당신은 원래 거룩한 누구라고요? 사탄은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성교회 교회는 뭔가 설하고 의로운 것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교회도 가서 넘어다봤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도 다 들은 것 같아요. 아마 테이프도 다 들은 것 같아요. 목사들 설교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뭘 가르쳐요?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선하게 살으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황금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려면 세복재단을 열심히 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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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라 드리라 이렇게 가르치더란 말이에요. 교회 가서 넘어다보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불교회가 보니까 신도 여러분 여러분이 극락세계에 가려면 적선을 많이 하고 사세요? 자비를 베풀고 사세요? 여러분 공양미를 열심히 바치세요? 오직하면 십정전이도 공양미 300성을 바쳐야 눈을 든다고 가르쳐겠어요. 안 바치면 눈을 떠 못 떠 못 떠는 거예요. 그것도 바쳐야 돼. 모든 종교는 바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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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라 들이라 이걸 가르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철수님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나 불교에서 연불하는 소리나 그것이 그것이 그것이더란 말이에요. 이것이냐 저기서 보니까 거기에 참된 구원의 길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 깨달은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더라 교회도 구원의 길이 없고 법당에도 구원의 길이 없더라 연불소리나 기도소리나 그 소리가 그 소리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입니다. 그러니 불교는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믿는 거예요. 불교가 믿는 신은 사단 마귀요. 그분이 말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이렇게 자기가 선한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썼던 이 성찰스님이 결국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이 성찰스님이 죽으면서 이제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 불교계는 유언이 열반송이라고 말해요. 열반했다. 열반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반송은 유언을 남겼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서 그런데 이 성찰스님이 유언을 남긴 이 내용이 첫 번에 뭐라고 했느냐 생평기광 남녀군이라 하니 뭐라고요? 생평기광 남녀군이라 하니 미천지옥 과수미라 허라마비 한마단이요 일련통 괴벽사지로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오셨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성찰스님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긴 내용이 이렇게 남긴 거예요. 그러면 이 유언이 우리가 뜻을 풀이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뜻을 풀면 생평기광 남녀군이라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일생 동안 나는 남녀의 무리를 속이면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찰스님이 일병소행을 돌아가면서 남녀의 큰 무리를 어떻게 하면서 살았다고요? 속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정직해지는 거죠. 자기가 한 친한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왜 자기가 남녀의 무리를 속이면서 살았냐면 자비를 베풀면 너희가 극락에 간다. 여러 가지 자산사업을 많이 하고 공약미를 많이 바치면 해탈의 경제에 일어난다. 그리고 자기한테 만나하려면 몇 번 절을 하라고요? 천번을 절을 하면 해탈의 경제에 일어난다고 자기도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천번을 한번 경배해보세요. 천번을 없으러 경배하면 무릎이고 어깨고 다 까져서 그냥 거기서 쓰러져 기절이 죽어요. 자 이런 액슴과 노력을 해야 해탈의 경제에 이르고 극락세계에 들어간다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뭐였다고요? 무리를 속이면서 살았다. 이렇게 하면 해탈의 경제에 이르고 극락세계에 들어간다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미천주엽 과수미라 하는 말은 하늘을 넘치는 주엽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자기가 지은 주엽들이 너무 크더라. 여기 나오는 수미산은 불국에서 가장 깊고 가망 험한 산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의 주엽이 자기가 일평생 동안 지은 죄가 엄청나게 이렇게 깊은 주엽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엄청난 지옥까지 지은 걸 깨달았은 거예요. 이가 그리고 화라마비 한마단이요. 하니 이 화라마비 한마단 말은 산채로 무관지국에 떨어져서 그 안에 망가라라 되는 도다. 자기가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이 불교계 이 거성이었던 성철수님이 나는 지금 죽는데 나는 무관지옥에 떨어진다고 가르쳤어요. 무관지옥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요한계식으로 나오면 무적행이에요. 사단 마귀들이 떨어지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떨어지는 곳이 무적행이에요. 무적행이에요. 어두운 구덩 끝이 없는 어두운 구덩이에요. 이를 무적행에 자기가 떨어진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성철수님이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평생 그러면서 1년통 괴벽산이로다 둥근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풀며 푸른산에 걸렸다 나의 인생이 이제는 이 멸망 지옥에 떨어지는 그 문턱에 서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요한을 남기고 그는 죽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불교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문 7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나도로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주여주여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주여주여 합니까 이 주여주여 부러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마태문에 나도로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을 주여주여 부러진다고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주여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에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법 지옥에 떨어진다는데 이들이 뭘 행했다고요? 불법을 행했다고 말하고 그러면 이 불법이 뭡니까? 불법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따라서 하세요. 죄를 지닌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마다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고 했는데 불법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주여주를 부르면 뭐라고 교회를 열심히 전라도 말로 댕기면 뭐하냐 이 말이야 실제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게 중요하고 일인 선하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사함을 어디서 받는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 받은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저는요 아주 혈기 방창한 24살에 군대 제대 오고 나와서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7장에서부터 로마서 2장부터 읽다가 8장 1절로 2절을 읽으면서 눈이 이어졌어요 내가 죄에서 왜 해방받았는가를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 성경을 읽다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그때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예수쟁이 하나님 있는 놈들 이렇게 비방했는데 나는 이렇게 비방하고 사는데 당신은 나를 구원시키려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생명을 버리셨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도 성경을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 저의 집어치어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리로 그도 내가 천국 간다고요 착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의 한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바로 창세기 아까 오늘 읽지는 않았다고 하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40장 전체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한 이야기를 오늘 설명드리려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는데 이 요셉은 열한 번째 아들입니다 이 열한 번째 아들인 이 요셉이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 요셉의 애굽의 총리 대신 바로 이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바로 이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누명을 써가지고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왕들의 죄수도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다고요 죄 없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죄를 진 두 관원장이 또 죄를 짓고 왕에게 죄를 짓고 갇혔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창세기 39장 20절에서 40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두 관원장이 왕에게 죄를 범하고 감옥에 돌아왔는데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권무술수가 굉장히 파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왕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들은 왕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야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우리나라 왕들이 밥을 그냥 먹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줄 아세요 밥 검사하고 먹습니까 밥에 독약 들어서 만져보고 막아요 우리가 평면으로 사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높은 사람일수록 골치 아파 옛날에 우리나라 왕도 보면 상궁들이 그것도 선택받은 상궁이 은수저로 은 젓갈로 이렇게 음식마다 만져봐요 눌러봐요 안 눌러봐요 색깔이 변하는가 독이 있는가 없는가 왜 왕이 독살당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음식을 담당하는 이 관원장들은 굉장히 왕이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이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관원장은 얼마나 왕이 신뢰받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뭔 잘못을 범했는지 모르지만 왕에게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왕에게 죄를 범하고 이 떡 굽는 술 맡은 두 관원장이 죄 없는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이 어느 날 하루는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두 사람이 굉장히 고민 가운데 있다라 이 말이야 꿈을 꾸고 그러니까 요셉이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자오 내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꿈을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꿈을 누가 해석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해석해 준다 말해 보라 그러니까 먼저 또 꿉는 관원장이 자기 꿈을 꾸는 걸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꿈을 꾸니까 내 머리밭에 흰떡 새 광주리가 있더라 흰떡 새 광주리가 있고 머리 위에 있고 그 광주의 왕을 위하여 각종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자 왕 이 떡 굽는 관원장이니까 왕을 주려고 꿈에 떡을 구웠다 이 말이야 그런데 꿈을 꾸니까 내 머리에 새 광주리가 있는데 새들이 날라와서 그 떡들을 다 먹어버리다라 이 말이에요 태초 이게 무슨 꿈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런 떡들이 첫째 광주리에는 배고픕니까 빨리 해야 밥 먹게 오늘 떡 없어요 자 이 첫 번째 광주리에 이런 떡이 있었다 두 번째 광주리에 이런 떡 세 번째 광주리에는 이런 떡 이렇게 광주리에 이런 맛있는 떡들이 가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주리의 떡들을 누가 와서 먹었다고요 이 광주리의 떡들을 새들이 날라와서 딱 쪼다 먹어버리더라 이 말이야 꿈에 보니까 됐죠 이게 무슨 꿈이냐 하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 요셉이 이 꿈을 해석을 합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새단은 사단 이 새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새들을 다 사탄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새들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사절을 보니까 더러는 씨앗이 길가로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다 나니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길거리에 이제 씨를 뿌리는데 씨 밭을 갈고 거기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딸려가가지고 길거리에 떨어지더란 말이에요 길거리는 딱딱이에요 안 딱딱이에요 딱딱하니까 그 씨가 거기 떨어져서 씨를 낼 수 있어요 뿌리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딱 날라와서 눈에 보이는 그 씨들을 다 쫓아 먹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구원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메시지 씨들이 계속 뿌려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들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다음주도 듣고 한 그냥 1년 뒤에도 듣고 5년을 들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우 답답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영혼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저렇게 쉽게 이야기해주는데 안 믿어지냐 잘 모르겠다 누가 주워 먹어버리세요 사탄 마귀가 마음속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 뺏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 마귀가 계속 쪼아먹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년 12달 10년을 복음을 들어도 구원 받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요 바로 이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지워먹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사탄 마귀가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얼른 주워먹어 버린다 떨어지고 가만히 새들이 마귀가 구누고 있다가 내가 조금 믿어지려고 호내 야야야 안 돼 홀로 주워먹어 버려 나중에 나갈 때 오늘 뭔 말씀 드렸죠 몰라요 기억해요 다 이겨버렸어요 누가 주워갔어요 마귀가 다 주워가 버린다 그 사람은 결코 10년 20인데도 구원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길가에 씨앗이 바로 이 새들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 마음속에 뿌려져 있는 이 보금의 시야들을 계속 주워 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떡 굽는 관은장이 자기가 떡을 구웠는데 이걸 누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요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이 생명의 양식을 사단 마귀가 계속 주워 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론이 뭐랬냐 요셉이 그 떡 굽는 관장에 당신은 3일 만에 죽을 것이오 당신은 3일 만에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오 결론이 그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뿌려지는 이 보금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은 지옥의 마귀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끌어 갈 것이오 이 말이오 가는 길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영혼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당겼는데 전라도 말로 교회를 당겼는데 결론은 지옥이야 왜요 이 생명의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길밭에 떨어지 길가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는 거기에 씨앗 뿌리는 비유를 보면 그 다음에는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어요 돌짝밭 그럼 빛이 빠져버려 뿌리가 안 닿는다 얻을 수가 없으니까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가시떨기에 아휴 내가요 믿기는 믿어야 쑥었는데요 그런데 왜 안 믿어요 직장 때문에요 아 먹고 살아야죠 가시떨기 참 묘한 게요 매월 달의 첫 주는 복음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복음이 뿌려졌어요 안 뿌려졌어요 그 복음이 딱 뿌려지는 그 주일만 되면 잘 나오던 분이 안 나와 아 이거 참 얼마나 참 신기해요 묘하지 않아요 복음이 전져지는 날은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든지 바쁜 일을 시키든지 어떤 일을 해가지고도 그 복음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사단보다 제가 한 수 더 유효라고 지난주에 복음 전하는데 오늘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알으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에 우리 이 복음이 돌짝밭에 떨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각별히 수없이 많은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가시떨기 하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때문에 복음 받으려고 하면 뭔 일이 생겨 우리 천하며 집이 때마다 오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만히 내 옆으로 보면 복음이 막 풀어져 복음이 풀으면 드르륵 전화가 와 야 내일 일거리가 있는데 빨리 와 그러면 알았어 너 조금 기다려 나갈게 아휴 복음만 딱 떨어지면 이놈의 사단이 어떻게 기가 막히고 데리고 나가더라 야 너는 왜 복음만 들으려고 하면 이렇게 또 나가버리냐 그러면 아휴 먹고 살아야죠 이게 세상의 절이에요 염려 가시요 가시 떴기 때문에 휘가 거기에 자리 잡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무서운 지옥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하루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돈 몇 푼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영혼이 지옥까지 저고 가는 이런 결단이 문제 쪽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재리가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백배 스무 배 천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밭을 갈고 오 하나님 내 마음의 말씀만 써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어떤 열심 아까 이 불교나 종교나 이런 것 같은 자기가 뭔가 열심의 행함으로 말리면 아마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그랬죠 한 가지 악은 뭐예요 생명의 거두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는 아까 콩쥐처럼 터진 웅덩이에 물을 퍼부는 것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10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이 다니고 열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해주신 일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시커먼 죄인들이 무슨 노력으로 구원받아요 제가 우리가 울릉도에 섬전도로 간 적이 있습니다 울릉도 서문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장로들이 네 명이 있었어요 네 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율법이냐 은혜냐 이 말씀을 전했어요 끝나고 나서 수박을 갖춰서 파티를 가오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다 좋았는데요 한 가지 아멘이 안 됐어요 뭔데요 아유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이거 질문했어요 내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설명을 했더니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힘을 조절 열심히 되고 이렇게 해야 그건 봤지 그러면 장로님은 천국에 갈 자신 있으십니까 그거 물어보니까 그러면 장로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제가 교회를 다섯 개를 지었습니다 몇 개 지었다고요 한 개도 아니고 다섯 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한 나라에 갈 수 있냐고요 아니 제가 다섯 개를 지었다니까요 그게 뭔 말입니까 내가 내 열심으로 내 행위로 교회를 다섯 개를 지는 봉사로 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가겠냐 이 말이잖아요 저는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하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교회 다섯 개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것 이 사람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엘스브로는 절대 교회삼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떡 굽는 관은장의 꿈이에요 자 두 번째는 누구예요 술 맡은 관은장 이 술 맡은 관은장이 꿈을 꿨어요 술 맡은 관은장이 꿈을 꿨는데 그 앞에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몇 개요 세 가지가 있고 여러분 성경은 가서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저 한참 읽어보세요 세 가지가 있고 싹신하고 꽃이 피고 포도소기가 주렁주렁 열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은장이 자기 손에 보니까 여기는 지금 잔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자기 손에 보니까 왕이 자기에게 잔을 하나 주었는데 빈잔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잔? 빈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빈잔이 들어있더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 바루에 준 빈잔이 있었고 포도주를 그 빈잔에 담아 왕께 올렸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기쁘게 그 잔을 받고 전직을 회복시켰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 그 말씀을 성경에 살펴보면 이 술 맡은 관은장 앞에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 무슨 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자 예수님이 자기를 뭐로 비유했어요? 포도나무요 그러면 이 술 맡은 관은장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다는 말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었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세 개가 있었어요 자 제 가지가 몇 개같이 보여요? 하나 둘 셋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입니다 이 포도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로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고 또 보니까 내 손에 뭐가 들어있어요? 빈장이 들어있다 빈자는 자기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내가 11조를 열심히 해서 내가 새벽절을 열심히 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런 행위로 구원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자네는 아무것도 없는 빈잔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뭔 말입니까?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형편없는 주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지옥 갈 주인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이 빈잔이에요 아멘 이 빈잔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빈잔에 이제 뭘 채웠어요? 이 포도에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이 포도를 따서 빈잔에 채웠다 이 말이에요 이 빈잔에 채웠는데 실제로 앞에 있는 포도를 그냥 따서 찌운 거예요 이걸 따서 왕에게 드렸다 이 말이에요 왕에게 드렸더니 왕이 그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왕이 그 잔을 받고 그의 전직을 회복시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앞에 있는 포도나무는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토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륜전에서 11장 5절을 보니까 바로 빈잔에 우리가 오늘 낮에 잔에 뭘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셨죠 바로 이 빈잔에 포도주가 차있다 이 말이에요 이 빈잔에 예수님이 빈잔에 포도주를 채우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차는 내 피라 그래서 여기에 바로 빈잔에 포도주는 예수 그리토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차는 내 피라 그 다음에 히브리스 9장 22절에 모든 율법에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는 힘이 없인 듯 사함이 없는 이라 그리고 히브리스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누구 피요?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피 이 자기 피로 그 다음에 말씀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서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가 뭡니까? 끝이 없는 죄의 용서예요 우리의 과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한 것도 아니고 현재의 죄를 용서한 것도 아니고 미래의 죄를 용서한 것도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것을 가르쳐서 영원한 속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토께서 십자가의 피를 내주고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고는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은 분이에요 내가 네 모든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내가 속죄했다 다 죄를 씻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 따지지 말고 진짜 그랬을까? 아 이거 조금 안 생겨놨을까? 이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면 그대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대체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도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도 행실이 뭐예요? 아담때부터 우리 조상이잖아요 아담때부터 지은 모든 그 죄를 말이에요 이 모든 죄와 망령도 행실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교회 갔다가 금 많이 돈 많이 갖다 바쳐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아멘 금이나 음같이 어떤 물질적인 걸 갖다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런 걸로 구속함을 받은 게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토의 보배로는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세요 오늘 믿으시겠어요? 이 말씀은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이 믿으세요 오늘 여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아 그렇구나 하고 이 말씀을 마음이 받으세요 아 보배로신 그리토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셔졌구나 이렇게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셉과 두 관원장이 나오죠 두 관원장이 하나님 앞에 뭘 범했어요? 왕에게? 죄를 범했어요 두 관원장이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사망의 길로 있었어요 죽음의 길로 갔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생명의 길로 갔어요 똑같이 죄를 졌는데 한 사람은 생명의 길로 한 사람은 사망의 길로 두 개는 달랐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가 더 많고 적고가 없어요 똑같이 죄를 졌는데 하나는 구원의 길로 하나는 생명의 길로 자 이제 이 구약은 그림자죠 신약은 본체입니다 예수 그리토 그분이 이천 년 전에 예루살렘 갈부리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요 여기 요셉이 죄 없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예수님은 그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판결하던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마지막 못 박는 로마의 백부장이 그는 정령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양쪽에 있는 두 강도 오른쪽에 있는 이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나는 왼쪽에 있는 강도에게 너와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강도 이런 죽어야 당연한 사람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이분에게는 죄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저분은 과연 우리 죄를 하여 저렇게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살인강도가 당시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늘나라가 있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빚지 않고 부신하던 강도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있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가 얼마나 염체같고 양심이 가치게 맞았으면 나를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내가 감히 엄두도 못 내고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강도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기억해 주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의 영혼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십자가에 달려던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천국 가세요 지옥 가세요 이거 착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나쁜 짓만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 이 강도가 교회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 죽을 때 예수 그리토가 내 죄를 하여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런데 이쪽에 있는 강도는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굳어지면 당신도가 우리를 구원해 부소서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려고 딱이었어요 결국 이 강도가 하는 말은 예수님은 침묵을 지켰어요 이 강도가 어디 갔어요? 똑같이 줄을 진 사람이 예수님의 양쪽에 있었는데 한강도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한강도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아까 구약에 술 맡던 관원자가 떡고는 관장에 똑같이 왕께 죄를 범했는데 하나는 멸망의 길로 하나는 생명의 길로 똑같이 신약에 죄를 진 강도들이 하나는 멸망의 길로 하나는 생명의 길로 단 그들의 차이점은 예수 그리토가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했다는 걸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것만 달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결정 시간이 남았습니다 왼쪽의 강도는 사망의 길로 치욕에 갔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의 강도는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이 결정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결정은 아버지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 결정은 아내나 남편이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길은 본인 자기 자신이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됩니다 남편이 구원 받았다고 아내가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구원 받았다고 남편이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각각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예수 그리토가 여러분의 죄를 하여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오늘 받아들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죄를 사했다 에비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천체에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그리토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삼을 받았으니 우리가 뭘로 죄삼을 받는다고요? 그의 피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삼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멘 따라서 하세요 아멘 이 말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이 말을 나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마음가운데 고백하는 것을 이 말씀을 영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 이제 내 것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1분 동안만 1분 동안만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을 이제 나도 내 마음속에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에 대해서 오늘 한 종교의 탄생이 된 그날을 기념하는 오늘 날에 정말 생명의 우리 주 예수 그리토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토의 그분의 보혜를 내 마음속에 믿겠다고 고백한 분들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제는 네가 이 말을 영접했으면 너도 나의 자녀라고 이렇게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은 이제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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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